안녕하세요. LA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아침 기초화장, 아침 스킨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 나는 피부도 있고, 좀 덜 나는 피부도 있고, 그리고 건조한 피부, 그리고 지성인 피부,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T존 브이는 기름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현재 건성인 피부고요. 아주 드라이해가지고 드라이 패치가 많이 생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조한 편이에요. 일전에 제 친구가 이 책을 보내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좋은 피부 동안이 되는 방법은 화장품 적게 쓰고 가려쓰기, 또는 많이 바를수록 노화를 부르는 화장품의 비밀, 이렇게 겉에 나와 있고요. 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화장품 분류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 과감히 기초화장품을 네 가지로 분류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는 클렌징, 둘째는 화장수, 여기에는 스킨토너, 아스트린제트, 클래파이언 로션, 이렇게 맑은 액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색제는 크림이다. 로션, 에센스, 세럼, 크림을 모두 한 분류에 넣고, 건성이라면 크림 타입을, 지성이라면 에센스를 택하면 되고, 넷째는 흔히 선크림이라고 일컫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말아야 할 성분들이 들어간 파라벤이라든가, 그런 성분에 대해서도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었던, 게을러서 많이 바르지 않았던 게, 그게 결국에는 내 피부에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딱 그렇게만 바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2014년 1월에,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아침 기초화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맨 먼저, 저는 뉴트로지나 비누로 세안을 하거든요. 뉴트로지나 오리지널 비누는 여기 블루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포뮬라라고 써있는데, 예전에 오일리 스킨을 위해서 나온 걸 써봤더니, 그거는 그렇게 이것만큼 싹 유분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비누를 쓰면 세수를 하고 나면 굉장히 뽀독뽀독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안을 한 다음 단계로는 토너로 얼굴을 한 번 다시 닦아주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건 클리닉의 드라이 컨비네이션용 토너입니다. 토너를 솜에 묻혀서, 그래서 얼굴 사이사이 구석구석, 모공 있는 데를 싹 닦아주면 또 한 단계의 클렌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저의 두 번째 스텝이고요. 오전에 바르는 아이크림은 이 오레지널에서 나온 진징 아이크림. 이 진징 아이크림을 바르면 눈 밑이 약간 반짝반짝 거리면서 화사하게, 그리고 물론 눈 밑에 약간 나크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요. 느낌이 시원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화장도 잘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는 이 아이크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아침 모이스처라이저는, 저는 마이클 토즈라는 올가닉 제품을 세트로 구입을 해서, 이 모이스처라이저는 80%의 올가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토너도 있는데, 이 토너는 95% 올가닉. 마이클 토즈 제품은 유튜브에 뷰로 블로거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다른 거랑 섞어서 쓰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한 번 6가지가 스플 세트인 걸, 제 피부에 맞게 안티에이징 워츄러 피부용으로 한 번씩 사서 써봤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 모이스처라이저는 처음에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향이 너무 진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가닉인데, 향이 그 안에 여러 가지 베리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성분이 좋으니까 향조차도 다 참을 수 있는. 그래서 바르면 아침에 발랐을 때 화장이 밀리거나 또는 이 모이스처라이저가 얼굴 표면에 붙어있다가 화장할 때 때처럼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유분이 좀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분명히 올가닉 제품이지만, 무슨 자연 성분의 오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제가 좀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걸 바르고 나면 하루 종일 땡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모이스처라이저가 제일 싫었는데, 지금은 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침 기초화장 마지막 단계로는 선스크린입니다. 제가 LA에 살다 보니까 더욱더 선스크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겨울에는 조금 비가 오는 편이긴 한데, 1월, 2월, 3월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좀 해가 안 나는 거지, 요즘에는 거의 또 비가 안 오고 있어서 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선스크린은 사실 시세이도 선스크린이고요. 시세이도 선스크린의 경우에는 SPF 55 또는 60, 45 그리고 PA++++가 3개 이상 있고, 그리고 이 선스크린의 경우에는 조금 크리미하고 틱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제일, 아 내가 프로텍트 당하고 있구나, 썬블럭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와서 저는 이 썬블럭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시다시피 파라벤이라는 게 사실 좋은 성분은 아니잖아요. 애석하게도 시세이도 선블럭에는 파라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파라벤이 없는 선블럭을 구하다가 최근에 찾은 선블럭으로는 조지 마란의 알간 데일리 모이스튜라이저, 여기에는 롯 스펙트럼 SPF 40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토스의 모이스튜라이저하고 시세이도 선블럭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걸로 끝낼 수는 있지만, 저는 요즘에는 마이클 토스까지는 바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조지 마란의 SPF, 이 모이스튜라이저를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지금까지 LA 아줌마의 아침 기초 화장 또는 스킨케어였고요. 다음에는 저녁에 쓰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써보고 좋은 것들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 한 번 가셔서 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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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